여러분 저는 오늘 메리를 보러 하기 전에 잠깐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메리가 부쩍 배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지금 동영상 찍어봤거든요. 앞모습은 이런데 이렇게 우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메리가 이렇게나 존재감을 너무 신기해요. 오늘 배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약간 봄 날씨여서 봄처럼 했고 메리를 만나러 가봅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희는 오늘 메리를 보러 갑니다. 메리 제가 최근에 이틀 정도 배가죽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당기고 조금만 밥을 먹어도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배가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최근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은 우와 두 달만에 보는데 오늘 정매일 초음파를 할 거라서 자세히 볼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코유 먹으면 더 잘 볼 수 있다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추천으로 아침에 구구콘을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봬요. 날씨도 굉장히 화창합니다. It's really nice today. Oh my god. 나 배가 좀 많이. Me too. I'm gonna put that in here. Yeah.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배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셨네. 신기해. 드디어 갑니다 여러분. 메리로 보러. 메리야 엄마가 갔나? 촬영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허락해 줄지 모르겠네요.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4층으로 갑니다. 원래 need to call my insurance company and ask my card. Do you know who you're here to see kiddie? Uh, the emails. The text you're showing me. What day is it? It says 6th. What's on there? 상대방한 식사. 저는 방금 소변 검사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이를 잘 보고 왔고요. 이제 시 Reflex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기 방금 보고 왔어요. 너무 좋네요 나한테 나한테 보여요 아, 잠깐만 나 닮은 거 같은데? 이 사진을 넣어 이 사진을 넣어 큰 근육이예요 안 믿음이 너무 작아요 손가락이 있어 어떤 두번째가? 이는? 여러분, 서로 닮을 것 같아요 나랑 똑같이 안 된다. 아, 되게 벌렉스라이드네. 제가 타일러한테 자꾸 저 닮았다니까, 타일러가 아니라고. 서로 자기 닮았다고 우기는 중입니다. 저랑 똑같이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산부인과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마가 빠져버렸다. 이마가 빠져버렸다. 이마가 빠져버렸다. 이마가 평평하네요. 큰일 났다. 엄마가 좋은 것만 물려줘야 하는데. 우리 베이비 이마가 평평하네요. 선생님 오시면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이거 여쭤보려고요. 여기서 추가로 아연이나 또 먹어야 할 게 있는지. 오늘 그리고 또 검사를 하나 더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검사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이따가 아마 피를 뽑을 것 같습니다. She's gonna come and get you. 아, but anyway I'm going to. Okay. 이제 피를 뽑으러 갑니다. 테스트가 안 했어서.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요. All right. So, has she tested? She has a follow me to take you to the small waiting area. And the Katrina she'll go.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진료를 잡고 이제 집에 갑니다. Four weeks from today, that is May 4th. Okay. We prefer this location, right? Yes, we prefer this location. How about a 2.30 with Dr. Parkberg? 2.30. Sounds good. Thank you. Do you have everything? Yep. 저희는 오늘 이제 저녁을 보러 갑니다. We got our first bill in the mail. Really? Okay. We got $144. The first appointment was $140? No, I don't think the first appointment. I think the first bill. Okay. 저희 시모님이랑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시모님의 반응이 되게 궁금하네요. Baby was healthy. She seemed impressed with how healthy it was. 여러분, 저희 아기 엄청 건강하대요. 모든 것이 퍼펙트하다고 하십니다. 다행이에요. 아, 다행이에요. Spine looked good. What is spine? Down your back. Oh, yeah. So size is average that's good here because I'm... So size is above average. About 25% bigger than normal. Okay. Good. Because I'm a tiny person. So I really hope it's not. No, they said that. 가게 왔습니다. You're gonna have 4. 4. 4. Ready for 4? 5. 5. 5. 5. 5. 5. 사실мотр 참고 그래서 at first he didn't show his heart that much 그래서 우리 전부터 도대체 도대체고, 다시 확인해봤던 Second try 도대체. 그게 모든 것을 보고. 네, 모든 것이 좋았다. 내 루트로는 정말 좋았다. 근데 나는 나는 이렇게 봤더니 또 딸라를 이제 김희가 너무 어렸다. 하지만 맘을 좀 보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이 딸라더. 그리고 딸라던지 되게 귀여운 배경이 많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진이 있다면 우리 아직 몇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알아요 칼로리는 내 이름을 좋아해요 나의 이름을 지켜봐요 너네네 너네네네 너네네네 아직도 너무 귀여워 아마도 역시요 전장에 있는 얼굴이 더 좋네요 첫 번째는 더 좋네요 진짜요? 저와 같은 거 같아요 네, 내가 보니 계속 보기에는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또 다른 게 그리고 다른 게 사실 이것은 좀 더 이상해요 정말? 이 전체는.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전체는. 이 전체는. 이 전체는. 귀신의 귀신이. 이 전체어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마치 그 전체 마지막으로? 아니요, 그 귀신이. 이 부분은 제가 선택한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큰 포색이 보여요 되게 귀엽고 제가 첫 번에 좋아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아서 이 부분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정말 좋은데요 네, 정말 좋은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보여주신지? 왜냐하면 이 부분을 보여주신지? 아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보여주신지? 두 눈이. 두 눈이. 두 눈이. 아 진짜? 아 진짜? It's a boy. Guess what it is. 아. 아아. I was like...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angle. It's from underneath. Okay. I'm a boy. Baby boy. Is it back in May? Yes. May 4th. May 4th? And also... I'm already in love. 오오오오 터뜨려는 소리가 더 loud than the last time 오오오 네 네 How many weeks did she say you were? 19 weeks 19, yes Grayson Grayson We've said that one before No I didn't Grayson was in my class and he was so smart He really smart It's a smart name I was actually really surprised because he told me I like Grayson The only thing I don't like is I think it's going to be a really popular name I don't know He told me that Hey Kimmy I'm not going to stress you out Isn't that Oh my god he only two years old Robert is like that Well after when he gets back but he doesn't count That means he already doesn't like it He doesn't count If the three of us agree That should be his name I can't have my Noah And I like Grayson So Noah is your favorite What do you want to be called? Yeah I'm torn I'm torn Can you either Mimi or Gigi Mimi Gigi I like Mimi better Yeah I like Mimi better too Okay What about Robert? What does he Robert wants to be grandpa Just grandpa? Mmhmm He called his favorite Grandpa With grandpa Very cool Look at that one What's his taste? Yeah His brain is already substantially larger than Tyler's So do you want to tell him the name? Yes we came up with the name that we three like Grayson Grayson, Robert, Ryu, Siegel That's a lot of names Mom's adding a whole lot to this that we didn't talk about That's right But Oh Oh That's right That's right We're going to get a very good doctor We just had a picture for you We just showed you a photo of your sister And I wanted to make a littl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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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ould you look at the little girl? 강낭콩만한 크기였는데 엄청 많이 커졌죠. 와 신기하다. 엄청 많이 커졌어.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완전 난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저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또 자세히 보니까 또 눈이랑 코가 타일러를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언니는 타일러를 좀 닮았다고 그러고 인스타그램에 구독자님분들은 인맨은 엄청 저를 닮고 눈코는 타일러 닮았다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너무 어려서 30주 정도 됐을 때 살이 많이 붓고 얼굴에 근육이 붙으면 또 얼굴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때 한 번 더 해볼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아 이만큼 아기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또 샘솟더라고요. 정말 아기가 내 몸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오늘 우리 메리를 보고 와서 정말 오랜만에 까먹었던 이 태귤위기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는 게 4월 1일이네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태귤위기를 적어봤고요. 내일은 타일러 어릴 때 사진이랑 저 어릴 때 사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요. 편집 좀 할게요. 편집은 찾아오세요. 편집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